이건 뭐야요? 하나 인장도 없을께. 옛다 이거다 먹으라. 때마침 잘 와주셨네요, 어사님. 그럼 늘 만수무강하시고 저희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요. 물회를 밥 먹듯이 범하는 자로군. 그 손 거두어라. 겁도 없이 관청 안에서 폭력을 쓰네. 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개화수령 장기환이 중대 혐의로 채직된 바 여인 김주희의 기별 소송에 관해 기위 사회를 마쳤으므로 충청자도 행대 허사의 나의 권한으로. 정의는 윤호월 5일. 정의는. 기별을. 허한다. 정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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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점 훈련